오늘 창세기 요수아 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2장 21절 라합이 가로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번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창녀와 붉은 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파스칼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영광이요. 우주의 쓰레기이다. 인간 속에는 그가 말한 것처럼 두 가지 극단이 함께 존재합니다. 인간은 그 속에 천사적인 속성도 있고 또 마귀적인 속성이 함께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어떤 곳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분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몸을 파는 것으로 운명 지어져서 이 땅에 출생을 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출생할 때 그 가족들의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받으면서 이 땅에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라면서 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순진하게 커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꿈 많은 어떤 미래를 꾸던 그 시절, 요거 시절을 또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번 발걸음을 잘못 딛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 속에 다른 극단인 우주의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사실이에요. 우리 헬렌 켈러는 바닥에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녀는 누가 보더라도 도무지 희망이 없는 쓰레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설리반 선생이라고 하는 정말 천사 같은 선생을 만나서 그녀의 쓰레기 더미의 삶으로부터 건져내져서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희망이라고는 한 점의 희망도 없던 그녀가 변화되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엄청난 영감의 사람으로 변모됐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전혀 없던 희망이 없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변화되어 그녀의 삶이 전혀 없던 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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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 라합이야말로 두 극단적인 모습이 가장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은 유대인 학자들과 성경 어떤 성경 주석 학자들은 좀 점잖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의 신분을 여간집 주인이라고 조금 바꾸려고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원어를 보게 되면 조나 이것은 하롯 이 매춘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타락 가운데로 이끌었던 이 매춘부 가운데서도 질이 낮은 매춘부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여리고에 거했던 많은 도덕적으로 더 나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전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라합과 그 가족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신약전서 마태붐 1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앗을 낳고 보앗은 룰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바로 이 창녀였던 라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 질이 낮았던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라합을 쓰레기 때문에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예수님의 가게를 이어주는 그 선조로 자리 잡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라합은 시력이 좋았습니다. 자, 시력이 좋은 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시력이 1.5, 1.2입니다. 얼마 전에 췄는데 여전히 눈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죠? 아주 쓸만하죠? 그런데 이제 독수리의 시력은 10.0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먼 곳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라합은 독수리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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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60리 되는 거리예요.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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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km 여기 요호수아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눈의 아들 요호수아 시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냈다 있습니다.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바로 6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24km 이 먼 곳에서 저기 먼 곳에 정말 까마득하게 보지 않는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를 볼 수 있을 만큼 눈이 좋았어요. 뭐 그런데 그것은 별로 그렇게 감동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곳에 진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다른 여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어요. 요소아 2장 구절 말씀에 의하면 말하되 요호아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지금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 숫자만을 보았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찬검이 번쩍거리는 것만을 보았을 때 이 라합은 무엇을 보았어요? 그 배후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옆에서 뒤에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그 이스라엘 군대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정탐군들을 숨겨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운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그녀가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정탐군들을 숨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야심 많은 정치가들 또 특출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의 야심과 또 정치적인 책략들 그 모든 배후에서 그 사건들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역사와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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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회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을 함께 목회자들이 서로 나눕니다. 그 시간이 정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라 한 사람의 눈으로 보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의 감동을 매일마다 아침마다 체험을 받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아침 우리 유영성 목사가 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데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네 사람이 함께 기도하지만 저희들 네 명이 아니라 이곳에 다섯 명이 있음을 인하여 다섯 명이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풀묻불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25절 다니엘의 3 친구들이 어떻게 일어납니다? 여기 그러나 그들이 타지 않고 이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우리 하느님의 임재 또 천사들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왕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모든 왕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에 좌우되는 뜻이 보인다. 여러가지 사건들의 생성은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뜻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서 우리의 무대의 상부와 배후를 보며 또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일체의 승부를 통하여 자비심이 충만한 하느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성 있게 하느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라합이 보았던 것처럼 하느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저 사람들의 변덕과 정치가들의 야심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느님께서 역사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를 바랍니다. 를 바랍니다. 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여러 부스들을 다니다가 우리 책들 우리 재림교회의 책을 파는 곳에 들러서 여러 책을 보다가 우리 그 당시에 대총회장 이셨던 잔 폴슨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분이 그 삶을 자기의 사모가 되기까지 그리고 어떤 아프리카에서 성교사를 했던 그 경험들 그리고 지하장 재장이 되고 대총회장이 되었던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하나하나 자기의 시각으로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읽은 her 본격적으로 다 그녀의 크리스티 미션에 미션에 아프리카 그리고 그녀의 회사님의 회사님의 파스토 그리고 그녀의 삶의 성교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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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이 그 책 가운데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 대총회의 그 첫 번째 질문은 대총회의 모든 행정이 의롭고 바른 것일까 인맥과 학연 정치세기 전혀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노 라고 했습니다. Her first question was Are all administrative processes in the general conference righteous and proper? Would God's will be achieved without any human influence and political attempts? The answer was no. 네 세계 대총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행정을 하는 곳에도 여전히 학연과 지연 같은 것들이 개입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하고 인간의 정치적인 야심이 드러나는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답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배하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해가지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배우 속에 인간이 구겨뜨리고 망가뜨리고 해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문 16장 구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요호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합처럼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 속에는 엄청난 그 배도와 반역과 온갖 그 투쟁이 있었지만은 정말 지지리도 못난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러나 그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주의 모든 질서를 붙잡고 계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인 분으로 내 삶에 확고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확신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 삶이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삶이 확신으로 가득 차있고 또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 그것이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변화될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흔들리며 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시고 이 국가와 세계의 운명을 지배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늘 확신에 찬 믿음 든든한 희망적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가에 매달았습니다 여기 여호수와 2장 21절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라합이 가로된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잘 숨겨준 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 보답으로 준 것이 우리가 이 열의 구성을 칠 터인데 그때 창가에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이 집은 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호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준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라합은 즉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창문가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붉은 줄이 마침내 이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될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의 손주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이 이 라합의 미래와 생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 붉은 줄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의 보혈 보배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 이 예수 그리스의 피 이것이 성경 전체 창세교로부터 게시로까지 일관되게 반복되는 하나의 구원의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례급할 때도 그 추려박이 전날 6월절 어린 양을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양의 피를 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천사들이 건너뛰어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붉은 줄을 달았을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라합과 라합에게 속한 가족들이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은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해서 멸망을 면하도록 된 것이 같은 패턴인 것입니다 Because the angels actually see the blood on the doorpost Just like that Rahab was the same The Israelites actually saw the skull and the window and they didn't destroy the house of Rahab and they protected her and her 한 시어머니가 이런 글을 줬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뒷동으로 큰 아들 내가 분가하였다 그런데 우리 집하고 비밀번호를 똑같이 해놓았다 어느 날 둘째 아들 집에 갔다가 가슴 따뜻한 면들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둘째도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우리 집하고 똑같았다 작은 아들 내도 같은 번호를 쓰는지는 처음 알았다 엄마가 오더라도 언제든 자유롭게 들어오라는 뜻이다 지금은 통장이니 메일 주소니 워낙 외울게 많아 혼란스럽다 과거에는 아들 집에 갔다가 며느리는 없고 비밀번호를 모르고 헛걸음진 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이 나를 그렇게 마음 든든하게 할 수 없었다 부모가 언제 오시더라도 달려나와 두 손잡고 환영한다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이리라 요즘은 며느리들이 이제 집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하고 그 어려운 영어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 이 시부모들은 뭔가 갖다 줄 것 있어도 그냥 어디에 갖다 놉니까 스위셀에 갖다 놓고 가는 것이 그것이 예의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들이 참 마음 따뜻하지 않습니까 저가 좀 우리 며느리들한테는 젊은 세대가 많은데 욕먹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할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가면은 그냥 멀리서 나오는 그런 우리 자 이제 우리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며느리의 마음 나이가 들면 잘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쉽게 하도록 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원의 방법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소를 통한 예수 그리소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여러 가지 지식과 어떤 수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드시면 이제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해놓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냐 했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것을 복잡하게 엉클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도록 그렇게 만들지 모르겠으나 구원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개체로까지 한결같이 예수의 보혈을 내가 전적으로 믿으면 나에게 구원해 온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붉은 줄이 아닌 파란 줄이라든가 황금색 줄을 또 황금으로 만든 줄을 걸어놔봤자 소용없습니다 붉은색에만 합니다 여리고 성의에서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 빨간 줄이 걸려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의 붉은 그 피를 붙잡으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이 박쳐집니다 시대의 소망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리소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와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탄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온전히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이다 우리는 모든 자기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사람이 도덕적으로 혹은 자신의 행위로 자선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가장 질이 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라합보다 더 훌륭했던 그 여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한 여인 내게 속한 사람들만 그 피해 공로 아래 있었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라합은 영적인 시력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we must hold on to the blood of Jesus Christ who controls the world and directs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saved us from the death thank you